안녕하세요. 최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에 모두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오존스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는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급등은 보였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주간 기준으로 2%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번주를 준비하는 오늘의 한 문장은 이렇게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성적표는 꼼꼼하게 체크하자. 이번주부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보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지금까지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좋은 장에서도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내렸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화이자입니다. 화이자가 FDA 측에 12에서 15세 청소년들에게도 백신을 승인했다라는 요청에 1% 이상 급등하면서 거의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화이자는 16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백신의 긴급 사용이 승인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12에서 15세 청소년들에게 임삼 상승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100% 효과가 있었고 안전하다라는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와 함께 시장에서 크게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 다들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뉴욕 증시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식품 업종이 크게 빠졌습니다. 코나그라 브랜드는 3% 가깝게 빠졌고 켈로그는 2%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농부부 측에서 옥수수 재고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식품 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시총 2조 달러 클럽에 가입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5% 이상만 상승하면 2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에는 60% 이상 급등했고 올해에는 17% 이상 급등하면서 현재 25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빅테크 업종이 상승하면서 특히나 클라우드 시장에서 점유율을 2배 이상 넓힌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가장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애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UBS 측에서 애플의 목표 주가를 높여잡았습니다. 현재 142달러까지 상향 조정한 상태인데요. UBS 측에서는 애플이 자율주행의 기술 특허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지금보다는 12% 이상 더 상승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가운데 빅테크 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애플은 지난주에만 8% 넘게 상승했고 아마존은 지난주에만 6% 넘게 상승했습니다.